따님이 많이 용맹하시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저기 올라간 거 보고 애기들이 조금 시끄럽지? 애기들이 우다다 하는 시간인가봐 괜찮아? 좋아요 하품을 하품을 자꾸 자꾸 놀라시네 따님이 많이 용맹하시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저기 올라간 거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주무세요 응? 빵이? 빵이 기세요? 아이? 아이? 아이 귀여워요? 이불을 엄청 좋아해요 극세사입을 특히 좋아하지요 우리 빵이 건강해서 장순영이 되자 알았지? 좋으시네 좋으시네 나의 모습을 고맙습니다. 우리 빵이 고맙습니다. 우리 빵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